이달에 비싼거 2개 맞지요 토끼기하고 특대 사이즈 특대 사이즈 와이셔츠 이것만 뽑으면 되는거 아니야 440개 요정돈 해줘야지 고 조 저 곱하기 자 얼마나 되요 자 계산기를 두들겨봐 12 곱하기 1자고 13자고 15 곱하기 1자고 22자고 12 곱하기 7점 3 15점 8 곱하기 1자고 16은 아 스카우터 아 스카우터 같지 스카우터 스카우터 어 21 플러스 25 스카우터 25 그러면 다시 256 플러스 25 10 15 16 16 어 13 16 16 16 16 16 16 16 16 18 16 16 16 16 16 16 한 몇프로 했다고? 진짜 10억에 5만3천원 한 35억정도 되나요? 36억? 35억정도 137.8 플러스 30 172지 209억 빼기 172.8은 36.2 마이너스 36.2 아 요렇게 되는군요 정리하는건 힘드네 먼 미래를 봐 언젠간 가격이 올라가겠지 아유 660원도 그냥 맵포로 하는게 좋겠다 그치? 천만원이냐 그치? 천만원짜리 맵포로 하는게 더 좋겠구만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고맙포로 하는게 고맙포로 하는게